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2월 6일 수요일 일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은 혁신은 무슨 혁신이고라는 그런 대주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어젯밤에 여러분들 생겼던 유동규 씨 대장동 백형동 개발비리사건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해 가지고 이재명 측과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동규 씨 사건에 관한 부분을 우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사건이니까 우연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대개 여러분들 자동차 추돌사고라는 것은 앞차가 정지상태에서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상에서 추돌사고라는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죠. 고속도로상에서는 대부분 그런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오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0038이니까 밤 11시나 이 정도에 아마 일어난 사건 같은데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에 뒤에서 달려든 대형 트럭에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고속도로상에서 후발 추돌사건이라는 것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유동규 씨는 생명에는 아마 지장이 없는 모양입니다. 180도 회전 뒤에 분리대와 충돌하고 1차선의 차가 아마 그런데 다행히 그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좀 떠맸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뒤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에 후미를 추돌당하는 안전거리를 전혀 그러니까 한 가지 가능성은 대형 트럭의 운전사가 졸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후미 고속도로상에서 후미 추돌사고는 더문 경우죠.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니까 과천의왕 고속도로에 올라서 경기도 화성시 자택으로 항하던 길에 디에이스 달려온 8.5톤 카고 트럭에 추돌당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사고가 난 문화입니다. 당시 상황은 아마 지인들을 만나 가지고 유동규 씨가 약주를 한잔했겠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러니까 아마 조수석에 앉고 대리운전하시는 분을 불러 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그런데 이제 사고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차가 없었기 때문에 후속사고는 천만다행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아주 과격하게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그것도 심에 안 차 가지고 이재명 관련 담당 차장을 여러분들 탄핵하고 그다음에 또 탄핵을 계속 위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 또 이제 또 하나는 이낙영 씨는 당대표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과 맞붙어 가지고 대선 후보를 지냈던 분이죠. 이낙영 씨를 개딸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나가라 민주당에서. 그게 이제 이상민 오선 의원의 그런 민주당 탈당과 맞물려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 현재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가장 제거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 시기심 그다음에 정오심 그다음에 피해의식 이런 것은 제거하기가 참 힘들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폭력을 불사할 수 있는 것은 정오심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독자 의견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의심을 해요. 이 장면은 진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누가 일부러 뭘 하려고 한 걸 아는지 너무 의아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설문조사가 1312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드니까 대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후미에 추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푸님은 혹 누군가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여 유동규 씨를 뭐 하려 한 것은 아닌지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죠. 946명이 찬성하고 7명이 이제 반대를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기도 해 가지고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한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설문조사를 보시게 되면 유동규 씨의 차 대형 트럭이 후방에서 들이받다. 이 189도가 아니죠. 180도는 없으니까. 180도를 돌면서 고속도로 분리대와 충돌 생명은 이상이 없어. 12월 6일자 조선기사를 이렇게 올렸다마는 그 밑에 이름들 우연한 차 사고라고 본다. 이게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석연치 않고 의심이 든다. 이 96%나 되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1,800여 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있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설문에 응하신 분들의 성량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잘 모르겠다가 1% 이내거든요. 90% 이상 정도의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후미에서 어떻게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다행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우연한 사건이다 이렇게 간주하지 말고 경찰이 사고를 범한 운전자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의구심이 또 다른 그런 것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사건의 전모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